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홍성시내와 충남도청, 래포혁신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의 투지를 소개합니다. 전체 면적 2238제곱미터 약 677평의 지목 전 두필지로 780제곱미터 약 236평 1458제곱미터 약 441평 두필지이며 모두 전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마면 소재지 내에 있는 토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좋을 뿐 아니라 홍성시내와도 가까운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25만원 전체 1억 6,925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토지와 인근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초등학교의 너른 운동장이 먼저 보이고 그 옆으로 농협, 면사무소, 보건소 등이 보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도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뒷동산에는 조성된 지 얼마 안된 전원주택 단지도 살짝 보이고 기존의 마을을 이루고 있던 주택들도 보입니다. 두 개의 토지에는 현재 모두 밭작물이 심어져 있네요. 인근 밭은 늙게를 수확해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의 넓게 펼쳐진 도는 이미 수확을 한 곳도 있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벼들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면 소재지 내에 있으니 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면 사무소, 보건소, 초등학교는 모두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이며 문청, 의료원, 역, 고등학교 등 홍성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입니다. 또한 충남도청, 내포혁신도시는 차차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2차선 도로와 토지 일부가 접혀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토지 내에서 눈높이로 둘러보니 이웃집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정겨운 풍경입니다. 홍성시내와 내포혁신도시의 생활권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 곳이므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4세대 주택지로도 좋을 것이며 2차선 도로와도 접혀있으니 물류창고 부지를 찾고 계신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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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